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려서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곳곳에서 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고요. 먼지는 오래 머물지 않고 내일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 내륙과 산지의 기온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낮이 되면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연휴의 첫날인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경영과 구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todo 한글자막 by 한효정